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휴 쉽지가 않습니다. 제 계좌가. 네. 요즘 쉽지 않습니다. 네.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만에 그냥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어. 방역까지 말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시간은 저희 편입니다. 이러다가. 돈은 하여튼 다시다. 그때 한 며칠 올랐던 거 싹 다. 다 반납했지. 다 반납했어요. 짜증나 있어. 자 우리 박근혜장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제 마감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네. 어제 3일 하락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이틀 동안에 급락했습니다. 미국도 급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는 분위기 싹 하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나라도 2700포인트를 깼습니다. 미국은 3일 하락이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FMC 회의록 발표 후에 큐티 의료로 인해 3일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인 저점이 1.44%였는데요. 마이너스 1.44.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0.06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일 하락 후에 적감에서 들어오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봉으로는 3주 연속 상승 후에 이번 주의 하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차트나 흐름을 보면 꽤 이론적이고 차트대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많이 빠지면 들어오고 또 많이 오르면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06% 상승을 했고요. 13,897포인트고요. 다운은 0.25%, S&P500은 0.43%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최근에 가장 큰 움직임은 딸랜드스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원화가 여전히 약세 국면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66%고요. 2년 만기는 2.46%로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Q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틀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길주들이 장중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폭 상승 또는 하락 등락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제약 보유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미국 아마케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3주간 급반등을 했었고요. 차익실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QT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했다가 또 3일 만에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43% 요즘에 한 1%에서 0.5% 사이에 움직였는데 어제는 비교적 흠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700포인트를 깨고 2,69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61% 하락해서 927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계속 약하다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죠. 1월 하락 후에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와 함께 코스피는 심리적으로 약세근면에 계속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반등의 힘이 셌습니다. 내려가는 폭도 조금 더 크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하루에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2,8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7,750억 매도, 국내 기관이 5,200억 매도를 했는데 이틀간이라고 제가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틀간 개인들이 2조 4천억 매수, 2.4조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1.3조 매도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냐면 이틀간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약간 또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하루에 1조씩 산다고 하지만 이런 수치는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간 굉장히 시장이 취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느냐라고 보면 환율이 가장 큰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선물이 1만 2천 개의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 매도에 공격을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6,5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전 실적 발표이지만 삼성전자와 엘전자가 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의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엘전자가 매출 그리고 영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은 환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영업이익이 높았던 것은 일회성 수익이 경상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도 왜 따로 불러드리냐면요. 호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약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대겠죠.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크게 상승을 했다면 그런 이유들이 그냥 묻혔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3,900억 매도 기관들이 1,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틀간 외국인들 매도가 8,000억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도 외국인들이 277억 기관들이 190억 매도로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많이 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에도 약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중소형주들은 호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약한 시장에서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빠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4월, 재난주의 4월 1일 하루가 있었는데요. 4월의 첫째 주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악재는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한 또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선반영들에서 반등하는 즉 하락도 반등도 1분기 악재는 다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단기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전 소식이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것. 이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 단기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점을 찍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 수세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전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럽의 지수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유럽이 2월 말에 2월 달에 있었던 중순 이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그 자리 직전 급락했던 직전까지 다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 다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적 영향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환율 영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화 약세인데 그것은 달러가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벨까지 가 있는 거죠. 그것은 유로와 약세인데 유로와 약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반짝 반응할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 호재로 시작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또 단기 약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4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미국의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적 긴축의 속도와 폭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팬데믹일 때 양적 완화할 때 월 1200억 달러씩 시장의 유독성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950억 달러씩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지금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긴축의 속도와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 이것이 단기 약제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 우려는 여전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지 않을까. 이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나열을 해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코스피라고 제가 워딩을 설었는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기 이슈로 인해서 그것에 의한 수급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매수 진입하면서 들어오는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 와중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우리 1월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었어요. 지금은 보험 쪽도 좀 올라오고 또 리오프닝 관련 주도 좀 올라오고 올라오는 쪽 섹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급을 추정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보실 거고 또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것을 거래하시는 분은 그쪽이 있을 거고 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보유 종목을 그냥 홀딩하고 그냥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들마다 전반적으로 자기의 투자 전략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관된 투자 전략, 일관된 방향 이런 것이 없는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계속 사잖아요. 어제 삼성전에도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들이. 그런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규모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생각이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도에 개인들이 합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계 63.7조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4조 팔았고 기관들이 36조를 팔았어요. 2021년도 작년에는 개인들이 77조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26조 팔았고 기관들이 44조. 외국인과 기관들의 판 것을 합한 게 개인들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죠. 기타 범위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올해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18조 5천억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이 9.3조 매도, 기관들이 9조 매도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약해졌냐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3개월에 18조면 지금 1분기 끝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속도로 계속 4분기까지 가면 거의 작년만큼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절대 규모가 작아지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객인 예탁금이 62.4조입니다. 지금 현재 고객인 예탁금이요. 2019년도 말에 고객인 예탁금이 27조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두 배 반.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고객인 예탁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실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외에 순매수를 지금 벌써 2020년부터 지금까지 150조를 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가초액이 1,100조 분이 안 되잖아요. 150조를 지금 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인 예탁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계속 사다라는 거예요. 즉 10조를 샀으면 고객인 예탁금이 똑같다는 얘기는 계속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그걸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이 강해져야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고객인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체력이지 이것이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고객인 예탁금 추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020년부터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70조에서 더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느니 여기서 저렇게 까빠르게 고객인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구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객인 예탁금이 2020년, 2021년처럼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 지금 상황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환경인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크게 끌어내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는 있지만 지금 시작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뭐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포로님도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는요. 이러다가 경기침체가 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은 손 놓게 됩니다. 사실 매도하게 돼요. 손절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장이 하락을 급락을 할 때는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나 또는 보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은 여기서 갖고 있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주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쪽도 다 안 좋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절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그동안에 됐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개인 투자들의 자금은 꽤 강해요. 강하다는 표현이 돈에 힘이 많다라는 절대적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심리들이 꽤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도 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심리로 버티고 있다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베스트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지수상승 시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게 베스트가 아니고요. 가장 베스트는 개인들은 이렇게 꾸준히 사고팔고 하면서 시장을 버팀목이 돼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면 쌍끄리 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케이스와 케이스로 보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경기의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우리 버블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풍선에 공기를 조금 조금씩 계속 주입을 하면 풍선이 계속 커지는 거고 여기서 더 커지다 보면 이거 터질 거야. 그러면 조금씩 빼는 건데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 조금씩 빼는 것을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연착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연준에서 하는 역할이고 연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금 조금씩 빠지는 동안에 또는 멈춰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공기만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별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종목장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의 탓금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처럼 막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더 큰 어떤 기대를 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15년 동안 거의 큰 변화 없다가 코로나 이후 때 한 번 레벨업이 됐다. 그리고 그게 다시 한 번 또 유지가 될 것이다. 계단식으로 한 번 점프업 한 거 정도로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더 그래프가 올라갈 걸 기대하거나 내려갈 걸 예상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 건 아닌가. 그렇죠. 지금 말씀 드린 거는. 네?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만큼 많이 참여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이게 더 앞으로 올라가야 주가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전에 한 15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주가는 많이 달리기도 하고 혹은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제가 설명 그렇게 드리기를 지난 동안에 보면 한 십 수년간 보면 고객인예택금이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조금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화면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고객인예택금이 증가하는 신규작업이 들어오는 걸 기대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공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밑으로 40조 30조까지 이게 고객인예택금이 빠지는 그렇게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또 저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규작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고객인예택금이 늘어날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신규작업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인예택금에서 주식을 사지 않고 사다 하더라도 신규작업이 주식을 사면 고객인예택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10조 원씩 샀어요. 그런데 신규작업이 10조 원이 들어오는지 20조 원이 들어오는지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더 전체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아마도 이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좀 빠졌다 올라왔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게 네터컵에서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68조, 70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62조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60조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58조 되고 이러면 신문지상이 언론에 대서특비를 될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또 심리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의 콘트 자료들인데요. S&P 500의 실적 전망 추이가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EPS 전망은 0.7% 하향하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1.6%, 3분기에 2.4%, 4분기에 3.9%로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월가의 보고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또 2분기 가보면 이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절대 수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고 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번 1분기를 하향하고 2분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망하는 베이스는 뭐냐. 이게 공급망 이슈예요. 결국은 종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은 그것으로 막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저거지 않습니까. 자동차.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지 생산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익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결국은 좋아진다. 그것을 잊지 말고 좀 기억의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리 변화폭과 성장주의 수익률 그리고 또는 종목별 수익률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가져와 봤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이때 10년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FLC 의사로 발표했으면서요. 상승 직전이군요. 그때 1.4%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6%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4%에서 2.6%입니다. 120BP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악을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은 3.5%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게 제임스 블러드죠. 지금 그런데 2.6%니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3% 방송 그때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도였나요? 2019년도는 제가 안 했죠. 제가 어디서 방송을 해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 10년만기 국제축률이 2.8%에서 3.1%까지 단기간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의 속속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성향이. 그때는 금리 기준금들이 막 올리고 있는 구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투였어요. 그런데 현재 2.66%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요 정보들이 어떻게 수익률이 있었냐. 이걸 말씀드려볼게요. 아크케인은 딱 그 날짜하고 비교한 겁니다. 12월 16일이라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 아크케인은 2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15% 상승했고요. 애플 3.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8% 하락. 제이프모건 은행주요. 17% 하락. 은행주가 저렇게 빠졌어요? 나이키가 19% 하락. 나이키가 어떻게 빠졌어요? 디즈니 10.8% 하락. 월마트 11.4% 상승. 제가 이걸 잘 가져왔네요. 두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가치만 오르고 성장주는 뽕락한다 그러고. 물론 성장주를 많이 모아놓은 아크케이에 하락한 거 보면 분명히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종목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일관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금리 상승과 어떤 가치주냐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기업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계속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지 섹터별로 그게 영향을 받은 부분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 차트를 일찍 하고 차트를 쭉 봤어요. 봤더니 대표적으로 12월 16일 날 JP모건이 그때부터 금리 이렇게 올랐잖아요. JP모건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식을 보는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JP모건이 또 워낙 많이 틀리더라고요. 전망이 워낙 많이 틀려. 그런데 그건 나 이렇게 봐. 많이 틀리는 것도 사실인데 제일 많이 틀리는 순서대로 얘기해볼까? 골드만 설크 모건 스텐이 JP모어냐. 왜 그런 줄 알아? 제일 얘기를 많이 해.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골드만 설크가 되게 많이 됐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저도 한 번 더 숟가락 한 번 얹으면요. 특히 골드만이만 그러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있습니다. 유가가 30달러, 40달러 가니까 10달러 간다고 그러고 또 100달러 가면 300달러 간다고 그러고 이럴 때 있어요. 급격하게. 골드만이? 네. 그렇게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꼭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구린 용어를 써야 돼. 골드만 하라고. 유가 건들지 말고. 골드만 해라. 뭔 아니야. 골드만 해. 어떻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는데. 골드만 하니까. 골드만 하고 양말만 탈고. 그리고 다 이슈. 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원자적 가격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적 가격 급등으로부터 좀 피해인데 원가 부담이 없는 섹터로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가율 부담이 많은 쪽이 어디냐면 비철금속, 목재, 화학, 철강, 상사. 얘기가 높다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건강관리, 필수 소비자,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미디어.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원자적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가장 이게 피해이니 이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어떠냐. 원자적 가격이 가장 관계없는 데가 엔터라는 거 아니야. 엔터? 보이그룹, 걸그룹, 원자적, 전혀 관계없는 데가. 원유가 상상에 상관없는 데가. 전혀 관계없는 데가. 인수위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쪽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노이즈가 될지 아니면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좀 가깝게 될 것 같아서요. 해상풍력의 제 동의. 태양광 금융 지원을 삭감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고요. 그리고 언민 반발 지역의 해상풍력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재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향이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 어떡하냐, CS? 좀 있었거든요. 모르는 척하지 말고 좀. 아, CS. CS인데 해외매출이잖아. 아, 그래요? CS는 해외매출이야. 우리나라 풍경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CS는 거의 해외출이야. 노우 걱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예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분기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21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18개의 기업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래시증권이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건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1월 11일부터 쭉 켜서. 그래도 증권주들이 많은 거는 생각하네. 증권회사, 증권회사 CEO 및 CIO 이런 분들이 3프로티비를 많이 보시나 봐. 줄창 얘기한 거 아니라. 3은 뭐합니까? 소각을 해야지. 3은 뭐해? 소각을 해야지. 저도 이 뉴스를 오늘 다시 한 번 가지고 온 거는 이 종목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점차로 점차로 우리나라가 자사주 매수 소각의 주주 환율에 대한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도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엄청나게 높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현금을 쌓아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로 시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LG 노택은 여전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의 카메라 모듈하고 3D 센싱 공급하고 있는데 구글 글래스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 노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을, 대형주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호텔업계 서비스 로봇을 도입 바람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3D 맵힘 자율주행으로 객실 물품 배달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 KT형 전개연구소에서 2025년까지 약 23만 대 추정해서 약 2조 8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턴 컨털싱에서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로봇들이. 우리 이게 본 적 많이 있죠. 취향이 독특하시네. 저게 예쁜 거예요. 이쁘지 않습니까? 왼쪽에. 왼쪽에.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드래곤시티고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엠베서더 호텔. 네. 엠베서더 호텔 거고 그런데요. 용산에 있는 거잖아요. 옆에 보면 개발 업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 증권가에서. 저도 종목회의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전지 얘기를 처음에 개화할 때 얘기한 것처럼요. 로봇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인력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와 로봇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찬 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원 센터장 이어집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즐거운 그 분에게 팬데로 함께하는 3%가 있겠습니다.